아 예산이 좋아 성화야 네 형님 피 피 피 피곤하시죠? 피곤하시죠? 자 자 여기 맛있게 드세요 자 여기 맛있게 드세요 아 피자 하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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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산아 M 태산아 M M M? 엠마머슨 넷 내꺼 내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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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와 아 아 아 오 여성아 너가 언니 1등이다 아 저 1등이에요? 응 여성아 이제 같이 먹으라고 그냥 M 맛을 내꺼 와 내꺼는 와 와 아니 M 맛은 내꺼는 뭐 이거 하바나랑 뭐 하시네 아 아 아 아 아 난 항상도 못했지 와 근데 우리 아까 너무 이거 너무 이거 했다 아 그냥 뭐 다 같이 먹자 어 다 같이 먹자 아 야 다 먹어 아 아 배고팠어 아 먹어 먹어 아 근데 먹는 거 먹는 건데 야자 타이밍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아 그렇죠 응 고생 많았어 진짜로 우리 실외에 있는 친구들 너무 제가 걸어다니는 고생 많았고 실내에 있는 친구들도 갑자기 독담을 하네 계속해 봐 계속해 봐 아 우리 멤버들 이제 성공한 날만 남았어 나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어 왜 왜 뭐가 뭐가 저는 뿌리어가는 게 이게 춤이랑 랩하는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신선했어 응 비록 결과는 꿀등이지만 내가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걸 한 거 같아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도전이었고 성아 미안해 콜라 있냐 네 그렇습니다 와 여기 아비아비아 이렇게 독담 중에 나 콜라 갖다 가져와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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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은 하자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